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어제부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요란하게 지나간 지역 많았는데요. 중부지방부터 비는 차차 그쳐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중심으로 한 차례 소나기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대는 조금씩 물러가지만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한 곳이 있겠고요. 이 강한 바람 때문에 모든 해상에서 물결도 높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머무는 해상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는 계속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해상에선 안기가 짙겠습니다. 육상과 해상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도 요약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이 폭염의 기세는 누그려졌지만 비가 하루종일 내리던 어제에 비해선 오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에서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33도 등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 이 순간까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훑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 비는 오늘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쳐가고 있는데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오후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기압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이 비구름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저기압 그리고 남쪽 해상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기압과 고기압의 흐름이 모여들면서 남쪽의 고기압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었습니다. 다만 위성 수증기 영상도 함께 보면 이 저기압 뒤로 주황색으로 강조 표현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저기압도 북동쪽으로 거의 빠져나간 데다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비구름대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차차 그쳐가는 건데요. 강한 비구름은 점차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도 북서쪽부터 차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남해안은 오후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오늘 밤을 지나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제주도는 50에서 100mm 최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30에서 80mm 또 내일까지 전남권 오늘까지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50mm 예상되고요. 강원도와 충북 전북과 경북 북부는 5에서 30mm가 오늘 더 내리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채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폐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 한 차례 소나기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로 모든 지역의 습도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대기가 습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습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 하는데 여기에 낮 동안 이 구름 사이사이로 공기가 데워지면서 이 공기가 상승하게끔 더욱 돕겠습니다. 즉 아래 있던 공기가 위로 자꾸 올라가려 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이 불안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시면 오후 한때에 대기가 가장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이 소나기 지역이 궁금하실 땐 기상청 날씨누리나 날씨알림이 앱에서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풍과 풍랑 전망도 알아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서 저기압이 누르고 지나간 상황인데요. 이 두 기압계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촘촘해진 등압선을 따라 대부분 해안가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해안가 중심으로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전라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로 특히 강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한 바람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이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까지 그 밖의 해상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동해상 먼바다 같은 경우는 최대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있는 곳이 있겠고요. 강한 비구름이 지나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육상과 해상에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차가운 바다 위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의 안개가 짙게 그리고 자주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해상의 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운항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또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지역과 제주도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분무기로 뿌린 것 같은 이슬비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지역에서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